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우리보다는 고민이 정말 훨씬 덜하다. 가는 놈이 가는 장, 또 주도주가 있는 장으로 형태를 바꿔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러웠어요.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을 짤 수 있을 테고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위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청 상위주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그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은 떨어지고 자꾸 어떤 테마적인 성격의 특정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SK하이닉스 드디어 갑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또 크게 밀렸다가 또 다음날 그걸 또 만회했다가 정말 대형 주도주가 힘이 없고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오늘 그래서 또 반도체 쪽 얘기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SK하이닉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그 판의 제목을 모건 스탠리 보고서 제목 그대로 따왔는데요. 지난 여름에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했었죠.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윈터 이스 히어로. 이제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왜 어렵냐.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디램 고정 가격 추이인데 PC용 디램은 전월 대비했을 때 10% 가까이 9.5% 빠졌고요.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서브용 디램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했을 때 물론 이제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4%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진을 유도하는 이유이기도 했었죠. 다만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다음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다운 사이클이 그래도 내년 2분기에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3분기에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전에 서브업체들의 보유 재고는 이미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세트 교체 수요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180도 돌릴 수 없다면 이 시기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SK하이닉스가 해야 될 일은 극자외선 같은 설비 투자 확대랄지 이전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외에 R&D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3분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수요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쌓여진 재고 때문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산업 자체가 공급자 우위 산업이잖아요.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SK하이닉스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뉴스들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 실적 잘 나온 건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SK하이닉스 측이 우리 지금도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 늘려가기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증권과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드디어 인수를 했습니다. 5,8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생산 능력도 9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R&D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SML사가 동탄의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론 이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 일은 아니고 정부 주도로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면 노광 장비 운영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해야 할 일을 SK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올라갈까 물론 내년 3분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앞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주가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기록하면서 3% 이상 올랐고 전 고점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치고 올라가야 12만 원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목표가 단기 평균 목표가가 오는 건데 좀 힘을 더 낼 수 있을지 참 기로에 서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의 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영롱 앵커 쪽에 있는 연말 연초 흐름만 다시 한번 연말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일단 회사 자체가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영업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켜보죠. 다음 이슈입니다. 이거는 같이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8년 전 사진으로 정말 징그럽게 8년 전에도 같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박윤쿤은 그대로네요. 이게 가발이냐는 얘기도 많아요. 쉼표네요. 쉼표 영롱 앵커는 참 어렵네 이때 네 맞아요. 자 오늘 NFT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도대체 이게 뭔가 메타버스 이후로 또 어려운 거 하나 등장했네 라는 생각 들잖아요. 정확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세상에 있는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 있는 내 파일, 내 음원, 내 비디오, 내 작품을 등기부 등본을 매겨갖고 고유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과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입니다. 화폐나 동전처럼 디지털상의 고유한 가치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안 와닿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디지털상에서의 어떤 작품이나 그림이다 보니까 야 그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도 그 원본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등기부 등본 파일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작품인데도 전혀 다른 가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진을 NFT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진을 캡처해서 뭐 어디다 쓰고 뭐 아무리 퍼져나가도 언젠가 뭔가 이 사진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면 경매에서 내가 이걸 갖고 있어 하면서 이걸 경매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지금 그러한 시장으로 희소성,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왜 인기인가 한번 열어보죠.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소유욕을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소성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회피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사 그리고 대기업 인기 브랜드에서 NFT 사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얼마 전에 디지털 예술가 비프레 이 NFT 작품이 한 작품인데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작품보다도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된 거라고 하고요. 트위터의 창업자죠. 잭도 씨가 처음으로 트윗을 올렸던 날 2006년도에 이 트윗이 경매에서 32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NFT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거 785억 원짜리 NFT 작품 갖고 있어요. 근데 제 거는 785억짜리가 아닌 거죠. 캡처했어요. 한 번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NFT 시장이 얼마나 인기인가를 보면 올해 3분기 들어서 이 시장이 소비 말에 미쳤구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NFT 관련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8월 이후부터 해서 거래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시간에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MZ세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는 슈테크라고 해가지고 희소성이 있는 제품에 굉장히 열광한다고 해요. 슈테크가 뭐냐면 나이키 2016년도 발매된 특정 운동화 하나 3천만 원에 매수한다던가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내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젊은 층이 경매나 갤러리 참여가 늘어나고 앞서 봤던 그 비플 작품의 입찰자들의 50% 이상이 바로 젊은 층이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NFT 활용 분야가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될까를 보면 비디오나 게임, 음악 등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 필요한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지금 자회사와 함께 미술품과 NFT 옥션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요. 서울옥션에서도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가 NF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업계에서도 아이템과 그 캐릭터를 NFT 해가지고 그걸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위메이드 코인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게임빌, 앤시소프트가 NFT 사업을 한다라고 뛰어들었죠. 그리고 엔터 업체들. 당연하죠. 음악이나 영상에 대한 NFT 엄청난 소유권을 만들어 나갈 IP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심주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결제 업체들, 단알과 같은 업체들도 관련 사업하면서 주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뭘 골라야 될까?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NFT 관련주를 선택한다면 저라면 IP, 메타버스 되고 다 되는 엔터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궁금하네요. 문제는 이거죠. 요즘에 그러니까 NFT가 묻어만 있어도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정말 NFT 어떤 산업군이 형성되고 늘어난다면 어딘가 투자는 해야겠는데 진짜 어떤 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여기서 어떻게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정말 투자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NFT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기업의 차트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올해 연간 차트이고요. 수익률이 235%입니다. 당연히 어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주식시장이 2,000개 넘는 종목인데 이런 걸 딱 질문으로 던진다니 쉽지 않죠. 여기까지 느낌은 약간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꺾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 뭐죠? 어제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아프리카TV입니다. 언제적 아프리카TV가 지금 유튜브도 간당간당하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어마어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TV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조정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아마 아프리카TV 실적까지 신경 쓰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다음 장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컨텐츠형과 플랫폼 광고의 성장세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 이상 늘었고요. 가면 갈수록 광고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와 관련해서 아프리카TV의 또 하나의 호재가 있다면 이제 아프리카TV도 중간 광고가 가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BJ들이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면서 중간 광고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10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 말인즉슨 10월이면 아직 3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아프리카TV 지금 그냥 딱 리포트 몇 개 보면서 그리고 기사 찾아보면서 생각났던 그리고 포착이 됐던 모멘텀도 한번 모아봤거든요.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우 눈 아파. 그냥 쓴 것만 9개예요. 중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광고 컨텐츠형 광고는 수수료율이 높대요. 그래서 좋은 거고 오프라인 행사 위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져요. 여기도 NFT 있고 별풍선 점점 더 많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메타버스나 NFT 역시 관련이 있고 팀원하고 라이브 커머스 제휴도 계속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언제적 아프리카TV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이제 여성 BJ의 방송 아니면 게임 방송 이것만 생각하실 텐데 가면 갈수록 비게임 광고주의 지금 광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이 늘어나는 거고 다 변화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TV에게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엊그제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만 증권사들 6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메리치 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2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 매도 리포트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틀 동안에 급등해서 그런 거고 어쨌거나 시장에서도 주가 상승과 함께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기 때문에 아프리카TV 52주 신고가 기록하긴 했으나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지도 관심 있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궁금한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죠. 네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계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고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해지고 급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도 되는 것인가 안심하고 사도 되는 것인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매수를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로지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우산형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이 10월 달에 한 10% 정도 디렘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그러면 이미 여름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 정도 가면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회개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인텔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 이유가 랭카드라든지 이런 작은 부품들이 부족해서 지금 메인보드라든지 PC 판매 이런 부품 생산을 못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 쪽에서의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측면들 그러면 이제 완제품 업체들 혹은 일부 부품 업체들이 이런 부품 수요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디램 수요율은 다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약간 재고 같은 부분들도 많이 소진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한 2분기서부터는 가격을 좀 다시 디램 가격이 정상화될까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예전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한테 아까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투심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국에는 지금 업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강한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좀 더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2만 원 정도 목표가 좀 유지하고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 좀 흔들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유럽은 신고가 행진이라고 하지만 또 아시아 정신에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있어서 한 9만 5천 원 정도를 좀 계속해서 지지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자 어찌되었든 11월 첫 거래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가 되는지는 여전히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한 9만 5천 원 선 한번 손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역시 12만 원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좀 11월에는 보다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마무리 짓고 NFT와 관련해서는 어제장에서도 그러니까 관련 게임주들이랄지 갤럭시아 머니트리랄지 서울옥션까지도 그냥 NFT 정말 묻어있으면 급등을 하고 막 상한가를 치는 상황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핫하다니까 내가 아예 관심을 끌 수도 없고 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은 좀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 이런 가상코인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겠다 하면서 10월 중순부터 관련된 산업을 이끌었는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든 이런 NFT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유망하겠죠. 하지만 지금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을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된 것들 꼭 NFT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뱅크시 그림 자체 폐쇄된 게 3년 만에 20배가 올라서 300억이 얼마 전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또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NFT로 확산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책에도 보면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만큼의 시장을 일부가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또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아무래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이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선봉장 역할을 한 측면이 좀 있고 또 다른 후발 주자들도 이런 것을 약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게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희 옛날 리니지 같은 거 보면 PC 시절에 아이템 캐기 위해서 게임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체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이런 작은 테마죠. 예를 들어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토큰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본 10% 20%씩 올라오는 건 예산일도 아닌데 과외 국면의 노예였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더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지금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은 지난주에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중립적인 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짧게 추가적으로 이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임주랄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묻어 있잖아요. 이 모멘텀이 그런데 항상 이렇게 테마성 열풍이 불면 정말 견실하게 실적 잘 나오던 기업인데 주가가 갑자기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차트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의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 이것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떼서라도 그 게임주들이나 콘텐츠들의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계속 행보하거나 혹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그냥 NFC 메타버스 이것이 이게 접목이 되면서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은 그런 건 별개이기 때문에 실적이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일부 상당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맞춰져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좀 차트 자체는 상당히 좀 가파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갖고 계신 분들 좀 최근에 급등 흐름을 좀 잘 컨트롤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두 가지 종목분들 살펴봤습니다.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은행과 보험주를 갖고 오셨는데 여전히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가격 메리트 때문인 건지 어떤 관점이세요? 네. 뭐 앞에 주제에 비하면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든 이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치면 모레 새벽이 되겠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FN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20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발언을 한 다음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금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에 FNC에서도 그것을 반영할지 아니면 기존의 스탠스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지금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시각이 혹은 관심도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한번 왔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라는 것이죠.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은행주들 보면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을 다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 은행이 실적 안 좋아서 지금까지 주가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기세로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 최근에 보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주가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대출 총량제 결국에는 대출 안 된다 안 된다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딱 10월 지나고 나니까 신용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뭐하냐 대출을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줄까요?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모는 계속 커지면 커졌지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반대 반사 이익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재라든지 다른 섹터는 FNC 결과에 따라서 약간 흔들림이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은행 보험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를 앞두고 있어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은행주, 보험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삼성화재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얘기를 줬고 또 보험주안에서는 거의 대부 다수의 전문가들이 타피 꼽아달라고 하면 삼성화재 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 한번 믿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한글만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